또 사실 이 721호는 어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신동 환경의 그런 조합이었죠 그 조합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잠이 푹 들었을 거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뜨고 그렇게 빼야 되나요? 스피드하게 빼줘야 되거든요 보자 어디 보자 일어날거라 일어날거라 이 뜻은 일어나는 뜻이죠 일어날거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거는 서운해요 신동 신동 신동도 한 번에 깨우면 제대로 일어나는 스타일이죠 오 좋아 그래 신동 자 이제 환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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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쪽 방 말이죠 제가 신기술을 쓸 틈도 없이 지금 환경이 잘 일어나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동은 먹을 걸로 유의돼요 자 지금 어제 먹을거라 라면으로 유의되겠죠 신동 밥 먹자 신동 라면이야 신동 이렇게 하면 내가 일어날거같아 일어날거같아 환경이 없어져 깼어 미친다 아 나 또 못자 미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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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러요 너무 불러요 정해져요 사실 말해 제가 은혁 성민 조합을 깨웠던 그 신기술 최후의 신기술 하나 둘 발사 아 아 아 이게 사실 말해 요거의 이름은 워터스크린입니다 물이 분모되면서 하필이 영광학을 워터스크린 자 신동 신동 예다 잘 염려가 있어 일어나 신발 신고 형 따라와 환경아 나 따라와 그렇지? 우응 환경이 진짜 피곤한거보다 어제 뭐했어요 가자 따라와 따라와 어우 어차피 보셨죠 사실 제가 어제 어제 제가 실패한 이유로 그 마음은 그 도대체 사연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든 없었냐는든 바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방. 아 마지막 방이 아니구나. 이번에는 기범과 동일. 그 어제 착실한 방. 좋죠. 뭐 걱정할 틈이 없어요. 아 너 워터스쿨에 간보라. 워터스쿨. 이따 워터스쿨. 아 신경라면. 아우. 자. 그럼 문을 열고. 어? 없어. 어. 야. 벌써 일어났어요. 아주. 벌써 일어났어요. 그러게요. 준비된 가세요. 야 뭐야 언제 일어났어 언제 일어났어. 일어난지 한 3시간 이상. 워터스쿨. 아. 이 자식. 이 자식이. 아이요. 이 자식. 일어난 사람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야. 아. 이 자식. 아. 이 자식. 이 자식. 아. 야 기범위는 어디 갔어? 기범위는 지금. 아. 아 벌써 일어났어? 오. 진정. 자. 생각이 안 나. 그러면은 동해가 또. 이제 춤도 잘 추고 굉장히 빠르고 스피드하기 때문에. 우리 팀에 가장 필요했던 스피드. 우리 유닛이 세계 스피드 유닛이 생겼거든요. 자 그러면은 우리 동해와 함께. 마지막 최대 난간 코스. 그렇죠. 강인 여욱 조합의 유닛을 제가 한번 깨우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를 seeds 참을пис습니다. 다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.